ỹ카, 창 ohne Katia dennit 네 바로 텐도 의 다분할 테이프 디스펜서인데요. 이거 4개 꽂을 시간에 나 이거 하나 쓴다! 빠바바바바바빕 단면이 굉장히 깨끗해요. 직선! 직선이야! 아주 칼 같아. 아주 좋아! 아주 좋아! 완전 칼이야! 다분할이세요. 1,2,3,4 1,2,3,4 4,4,4 이현이 영어는 안 되는구나 안 돼 혀가 굳었어 그리고 뒤를 돌리면 1,2,3 자 이게 다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진짜 너무 아이디어죠 이렇게 해서 2분할도 할 수 있고 통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 Easy Fast Fast Magic Magic 텐도에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으니까 다음에 또 좋은 리뷰로 저희가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